보험사들이 화재보험협회에 한국항공우주산업보험 공동인수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군용항공기를 제작하는 방위산업체로 손해보험사들은 보험협회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와 보험계약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조립보험의 경우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특별협정에 따라 공동인수 계약을 맺어왔는데 조립보험 특약 가운데 화재보험협회의 주관영역 바뀐 항공보험 특약이 담겨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사들은 화보협회가 조립보험의 항공보험 성격에 특약을 내건 것이 공동인수특별협정에 위배된다며 특약적용을 중지해달라고 최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들은 내년도 카이 보험 공동인수 과정에서도 조건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보협회는 항공보험 특약이 들어간 것에 대해 조립의 과정 중 하나인 시험비행 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내용 역시 보험사들과 일찍이 합의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공동인수 과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허진입니다.